따뜻한 뜨거운 여기 동네 주민들이 엄청 자주 이용하시는 곳인가봐요 따뜻하다 어우 따뜻한데? 해가 강해서 그런지 저번 주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번 주에 광양 메아마을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례 쪽에는 산수유 마을 축제를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수유 중에 구례에 있는 산수유 마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곳에 산수유 구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문화도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오늘 코스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걷는 것보다 자전거가 낫겠다 워낙 마을 규모가 커서 저번 주 깜빡 잊고 선크림을 안 발랐더라고요 선크림은 필수예요 선크림은 필수예요 작년에 봉코라이드가 한 두 번 했나? 좀 아쉬웠거든요 꽃은 금방 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꽃은 못 보니까 오늘이 딱 그 날입니다 아까 이쪽 길로 왔거든요 산수유 마을 가려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산수유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길은 처음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쪽으로 담배 입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를 고려해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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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uy고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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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보다는 제가 가는 이 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저쪽은 좀 차들이 좀 많아요. 어 근데 차가 엄청 많은데? 여기 차 많은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나와요.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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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지에moi 탕후라이어에 냉장고에 홈풀 마저 퐈 츄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거기 음식점 있는 데는 박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좀 시끄러워서 공원 쪽으로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려고요. 아이스크림이 땡기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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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편이에요. 저기 지리산인데 지리산이 다 보여요. 마을이 생각보다 커요. 걷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걷는 것보다 자전거가 낫겠다. 워낙 마을 구모가 커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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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색 아이스크림 처음에 구례 산소유 옆에 사랑공원이 있거든요. 와 이거는 개나리죠. 개나리도 뺐어. 이쁘다 여기가 산수유 사랑공원이래요. 저기 보인다. 산수유의 상징인 산수유 꽃 조형물 있거든요. 이 산수유 꽃 하나예요. 꽃이 진짜 여러 개 같다. 저쪽에도 지금 주차장이 또 있어요. 사랑공원 중심으로 주변에 마을이 잘 보여요. 저기 지리산이 보이는데 지리산은 아직 겨울인데 이 앞에는 봄이 온 것 같아요. 무슨 나무지 되게 신기한데 선인장 같기도 하고 진짠데 저기가 지금 상위마을 방공마을인데 저기로 가보려고요. 축제 기간에는 좌측 차로를 지금 주차로 이용하고 유축 통행만 할 수 있게끔 지금 일방 통행으로 해놨대요. 근데 차 진짜 많다. 여기가 보니까 길이 저쪽에도 있더라고요. 돌아갈 때는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차를 먼저 보냈다. 14도야 경사도. 아니 그 앞에서 서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순간 위험할 뻔했어요. 뒤에 차가 왔는데 순간 경사도가 14% 나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앞으로 오셔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헬멧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나... 산수의 마을 산수의 마을에서 가장 높은 하위마을이래요 하위마을이 높긴 높아요 지금 여긴가 보다. 여기 계곡이 각시계곡이 있대요 이 산수의 마을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커서 곳곳을 좀 자세히 둘러보고 싶어서 산수의 마을만 구경하려고 왔거든요 축제 아닐 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각시계곡인가봐요. 산수유가 너무 멋있다 물이 굉장히 맑은데 물고기가 없네 온도도 딱 적당하고 이제 곧 있으면 물놀이도 갈 수 있겠다 여기도 어필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아 맞다 여기 지리산이지 지금 하위마을 위에 바로 상위마을이에요 여기도 포토전입니다 여기 산수의 마을은 좋은 게 곳곳에 화장실이 있어요. 신기하네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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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부에서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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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기 딱 좋은 곳이다 나도 물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 산수유 마을입니다 우와 여기 상위마을까지 올라오니까 엄청 잘 보인다 모든 마을이 다 보여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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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먹지 떡이 됐는데요 여기 이 구만제 옆에 길 보니까 데크길 걸어가는 데크길이 있어요 그 아까 게이트볼장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 공용화장실이 없었어요 구만도 수지에는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여기에다 주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나 추렁거리기 무서운데 여기는 조금 더 있으면 수산화가 핀대요 우와 춥네 여기 가운데 오니까 바람 엄청 세다 반짝반짝해졌어 반짝반짝해졌어 그 옛날에 초코파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먹었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먹었었는데 좀 이상하지만 오히려 먹기가 편한데요 더 맛있어졌어 제일 쫀득하다 뭔가 겨울을 지내고 겨울동안 꽃을 엄청 기다렸는데 되게 마음이 풍족해지는 기분이에요 겨울을 짓고 겨울을 따라서 겨울을 탔탈 겨울을 맡기고 겨울을 탔탈 겨울을 탔탈 와 여기 모기가 모기인데 와 벌써 모기가 있어 어머 모기 하루살인가 떨어지는데 코스가 짧아도 관광을 오래 해서 그런가 피곤하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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